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형은 목소리에 뭔가 여유가 넘쳐서 좋아요 그런가? 찌찌찌찌찌 복중감이네요 온돈 온돈 프랑스 벨기에 4강전 축구팬분들 재밌게 관람하시길 나는 그래도 달려야겠지만 잔나로 왜 돈템 파란거 하는거에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노란색은 후지입니다 이게 더 나아요 헛나 만화재생도 있고 10초장 골드도 있고 이거는 없죠 만화재생밖에 없어 주물력도 없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여기 와드 없어서 안할수도 있지만 안하네 다행이다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가자 꼬르기야 간만에 블리츠구만 와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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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돈 벌고 야 퍼블 바로 났어 안좋은데 룰루한테 애니가 바로 퍼블 간발의 차는 아니군 집중하자 승급전이니까 열심히 해줘야지 이 판을 이겨서 큰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긴장했네 이 친구 긴장했구만 그래 빠지면 공격해도 돼 그래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 된다 이디마더씨 척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척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킥 아군이 당했습니다 망했다 아 살려주지 좀 그냥 와서 스톤 스톤 없었나? 아하 아깝다 아이 사자왕 씨바 사자왕 개같은 사자왕 아 너무 강해 뱀 너무 쎈 사자왕 미친 카오가 있고 밟힌 카오가익 아하필 부시해 크으으으으으으 사자왕 f**king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 망할 사자왕 바텀 개잘했는데 조심하시오 와드박으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랭가 6 타이밍입니다 제가 1픽이 아니라 밴을 못했어요 승급전인 이 사람이 밴픽을 했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태극을 제기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아 사자왕 c** 아 미치겠네 사자왕 c** 사자왕 c** 촌니 싫어 사자왕 코르키는 발키리 믿고 도망쳐야겠어요 코르키를 믿어야겠어요 시몬을 믿자는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믿어야 된다 아 그 타자왕 잡은거 좋은데 위험한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거기서 그려주자 적은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아까운데 상당히 아까워 하우 렌가 6대면 또 6대치겠네 6 됐네 많이 대자마자 6 됬어 랭가 랭가 씨바 랭가 왜 랭가를 밴 안하지 이블링 같은거보다 랭가가 개쩌는데 아따 힘들다 아따 힘들다 랭가 역갱 온다 곳은 오면 안 돼 추구 준비를 합니다 랭가가 갑자기 딱 튀어나올수도 있겠네요 랭길에 살아줄 수도 있어 랭가 랭 랭 랭 랭 랭 랭 랭 이해할 수 없는 제품이네 진짜 와드를 챙겨가세요 걔는 왜 패치를 할수록 더 세지나요 너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세져 계속 더 세져 젠장할 용은 먹었네 모렐룻 모렐로는 반는지 오래되있죠 대랭 랭 랭 랭 하아 힘들다 힘들어 랭가 또 올거같은데 빨리 합류하자 미드 랭가 만나면 망하는거야 블리츠가 타겟 게이 자크 블리츠 더블킬 좋았어 앨리스 더블킬 이 피가가 왜 안보였지 아까는 분명 안보였는데 블리츠 랭과 나쁜게 역광광이 안되요 구우때문에 역광광이 힘들어 나를 노릴거같은데 그냥 주중 트레이닝 아 아 아 너 랭 아 아따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하다 렌가한테 계속 죽어서 그래 여기까지 오는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구나 다행이다 시야에 여기까지 줘 그냥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아 우리 블루컨 당한다 미드나 탑에 와야된다 엘리스 하트 낀다 공격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로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이런덕도 이제 불안해 빼야된다 지금 마짱 뜨면 안돼 망했다 재발 cost 와야됬 왜 삶을 잃지 기대되면 과자 이의 은근 뷕 껀 불안 불안 아 이거 용 못먹겠는데 5대5 될라나 야 나가면 어떻게 하냐 서포트 아니여 먼저 치면 망할거같은데 야 미드라인 이거 죽게 좀 받으면 빨리해 못먹었으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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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도 막아야되고 이거 여간정안 힘든게 아니네 이제 탑을 막으러 안간다는거지 제이스가 미드 합류했어 몰라나 타자왕 방템 좀 올렸네 안죽어 아니 힘든 상황 가론해도 모를 상황인데 블리츠가 보일때가 공격로 많이 답답해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습이 예상됩니다 거리가 이거다 저기 안에 다있다 용은 먹은게 그나마 찬스입니다 영양 먹고 가 2번 한타가 중요하니까요 영양 먹고 가겠습니다 오시리 강렬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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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걸로 이걸로 그나마 새벽 이걸로 잘 이걸로 아 망했다 망할 뻔했다 아 이거 망했는데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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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코르키 살아있어 코르키 칼끝이 살아있어 여기 승급전인가 그냥 Q 쓰면 잡았는데 아이고 아깝다 바로 Q 딱 침뱉었으면 잡았을텐데 아깝다 랭가 7킬 아 또 쎄다 자크가 너무 쉽게 녹았어 뭐야 아이스 못 봤었는데 미친 이득이네 아 벼리벌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를 또 응원해주시니믄요 하하하 이 판 이겨보이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라 더러운 악의 세력들 없애주겠다 아 젤리님 킨 어테커님 즐 아 킨 즐이라는줄 알았어요 키보드 제닉스 태서로 씁니다 킨이 아 즐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 뜻인줄 알았어 키보드 쓰다가 오타가 나오고 아 근데 한타 너무 힘들다 공격로 날씨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히 끄덕이 어 정말로 정말로 어 정말로 하하하하 아 아 아 레슨 아굴을 당했습니다 망했는데 아굴을 당했습니다 아하아 5대5 순수하게 붙으면 아 순수하게 붙으면 이겼는데 앨리스가 여기 풀 있으면 빨리 쓰지 야 풀이 없는 줄 알았다 야 바로 올라와야지 궁 다 날라갔잖아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풋샷 꽃이 나이스였다 용은 날라갔어 그나마 좀 다행인게 룰루 두번짜렁이 좀 컸다 위니언 좀 없애 빨리 시압 보이잖아 했지 엉 ec 쿨x 얘 잘 안 깨난べ 하 도 DIY 더! 저 못 Schwung 소니의 인연 hidden 공격료의 산발적인 기숙이 예상됩니다 하 필빙 포탈을 파악했습니다 빨리 깨야지 아 애니가 죽으면 안되는데 나이스샷! 자크C 부어진다 아 개 박살난다 아 애니가 죽을냐라 아 애니가 죽을냐라 아 애니가 죽을냐라 죽어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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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원해줍니다 팀을 음 팀원을 응원해줘요 이해하면 안돼 시르나 조우나 고우나 같은 팀원입니다 스톤 없지?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영양 가자 마난 이제 안달려 이번에는 드래곤이 6번 간격으로 출몰할 것이 예상됩니다 1-2 승략전인데 이기세 공격로에 산발적인 기술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알지 천천히 가면 됩니다 5대1탄 안전형 자크 있고 어 나도 이거 탑자크 해야겠는데 탑그라마스 보다 아 자크가 좋아보여 자크가 좋아보여 고맙습니다 자크가 좋아보여 에어봄 좋았어 푸샷 나이차 이거지 게이스 개 잘 폈어 에어봄 좋았어 루트 에어봄 좋았어 에어봄 좋았어 에어봄 좋았어 아 어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이에요? 핑 반응 준비해라 어디에 오면